안녕하세요. EBS의 입시대표 왕사 윤윤구입니다. 시간이 짧아서 말이 조금 빨라져도 이해를 해주시고요. 최대한 많은 정보들을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입전형을 이해한다는 건 사실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실은 정보가 없어서 대학을 못 간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니까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는 조금 쉽게 쉽게 빨리빨리 넘어갈 거예요. 본질적인 이야기들만 할 거니까 시간이 없어서. 보세요. 올해 수능의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요. 상위권 N수생들이 대박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전년도 수능에서 N수생의 비중이 31%였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31명이 재수생이였어요. 재수생 이상이었다. 3수생도 늘고 4수생도 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100명 가운데서 31명이 N수생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는 35명이에요. 미니몸으로 잡아도요. 왜냐하면 6월 모평에 지금 들어온 학생이 8만 8천명이에요. 그러니까 전체 수험 6월 모평을 쳤던 학생 가운데서 8만 8천명이 N수생이란 말이에요. 전년도보다 올랐어요. 비중이. 지금 고3들이 고3들 숫자가 조금 적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N수생들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8만 8천명인데 전년도에 6월 모평에 들어왔던 애들이 7만 명 정도였단 말이에요. 한 1만 2천명 정도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전년도보다 늘어났는데 6월 모평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킬러 문항에 대한 이야기가 쏟아져 나와버렸잖아요. 그러면서 누가 움직이기 시작했냐면 킬러 문항 때문에 대학을 못 갔던 애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 킬러 문항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막 들으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뭐냐면요. 여러분 킬러 문항은 98%의 수험생과는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안타깝지만.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킬러 문항 때문에 실제로 대학을 못 간 애들이 있어요. 왜요? 전년도 수능에서 킬러 문항이 과목별로 두 문제 정도 되거든요. 두세 문제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어 두 문제, 수학 두 문제 틀려가지고 사회권 대학, 의대를 못 가고 스카이를 못 간 애들이 있거든요. 걔들을 입장에 생각해 볼게요. 제가 지금 한양대를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어때요? 킬러 문항이 없어진대.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세상이 온 거지. 그죠? 걔들이 수능으로 잔뜩 들어왔어요. 올해 재수생의 비율 중에 35%를 넘어서 일단 지금까지 통계상으로 쭉 보면요. 6월 모평 곱하기 2가 수능의 N수생의 숫자거든요. 전년도는 7만 명 정도였으니까 곱하기 2에서 15만 명 정도가 나왔고요. 올해 6월 모평은 8만 8천 명이어야 되나요? 그럼 곱하기 하면 17만 명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 킬러 문항 때문에 대학을 못 간 애들이 한 2만 명 정도가 더 들어왔거든요. 그럼 19만 명 정도 돼요. 그러면 이거 빼고 저거 빼고 해서 19만 명이에요. 43만 명 수험생들 가운데서 19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의 40%를 넘어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들이 상위권이라는 데 있어요. 지금 6월 모평 이후에 들어오는 N수생들의 공통점이요. 상위권이거든요. 전년도에 스카이 그러니까 서울대랑 연대랑 고대를 다니다가 그만둔 학생이 대략 한 2천 명 조금 넘어요.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서울대를 갔는데 연대를 갔는데 고대를 갔는데 2천 명이 그만뒀어요. 걔들이 뭐 때문에 그만뒀을까요? 되게 고민스럽죠. 뭐 때문에 그만뒀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1번 요즘 고대에서 유행하는 게 뭐냐면 제수에서 연대 가는 거거든요. 어처구니가 없는 나라가 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2천 명이 넘게 그만둬요. 그런데 그들이 그만두는 학생 가운데 전형별로 따져보면 80% 가까이가 정시로 들어온 애들이거든요. 그럼 정시로 서울대 연대 고대를 갔다면 실제 수능에서는 5개, 6개 틀렸다는 이야기거든요. 원래 정시 판도로 쭉 생각을 해보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서울대를 가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되시죠? 정시에서 서울대를 가는 놈들의 특징이 뭐예요? 의대 떨어지면 서울대를 가요. 이게 정말 비참하지만 현실이거든요. 의대 떨어졌으니까 서울대를 갔으니까 애들은 공부 못하는 놈들. 더 공부 못하면 어떡해요?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내가 수능에서 6개 틀렸어요? 7개 틀렸어요? 실수해가지고 그날 바들바들바들 떨다가 특히 여학생들 수능 전날 너무 떨리니까 시험 칠 때 막 이러거든요. 수능 감독도 몇 번 갔으니까 막 이러고 어떻게 해요? 1교시 끝나고 우황청심원을 먹어요. 떨릴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청심원을 먹고 출발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모의고사에서 1개 틀렸던 학생이 이게 상위권 학생이면 수능 성적이로 상위권 나오는 제 학생들이 이런 실수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왜? 진짜 쫄리거든요. 나 빼고는 전부 다 평온한 얼굴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청심원 먹고 들어가요. 그러고 난 다음에 1교시 국어를 날려버리는 거죠. 1교시 국어 날렸어요? 아 내 인생 끝났어. 이러고 서울대를 가는 거예요. 걔들이 그러고 있다고 요즘에. 그러고 서울대를 다녀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얘들이랑 왜 같이 대학을 다니고 있지? 자존심 상해하는 거예요. 나 의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고 때려치우고 들어온다고요. 수능으로. 그러니까 정시가 상위권으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어차피 한 문제 싸움이에요. 누가 실수했냐 실수하지 않았냐의 싸움이거든요. 정시는.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야 상위권 행수생이 왜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늘어난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제 학생 내 옆에 앉아있는 이놈은 대학을 어떻게 간대요? 정시로 간대요. 나 진짜 묻고 싶다. 어떡해. 나 정말 묻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정시로 갈 수 있니? 안 틀리면 돼요. 그죠? 근데 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엄청 틀려가지고 너무 많이 틀려가지고 정시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이 이상한 이야기가 왜 스스로에게 설득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준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를 준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정시를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고요. 하려면. 왜? 경쟁자들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지금.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 하시고요. 올해 수능 난이도. 올해 수능은 대박 어렵습니다. 제가 예언을 할게요. 안 맞으면 저한테 오세요. 올해 수능 대박 어렵거든요. 특히나 누구한테 초대박 어려울 거냐면 지금 중상위권 학생들. 그러니까 지금 2등급, 3등급 6모를 기준으로 2등급, 3등급 받았던 모든 학생들은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예요. 왜요? 그들이 손을 못 떼기 시작할 거거든요. 밑에 애들은 그냥 원래 그랬던 거니까 패스. 진짜예요.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요. 어려울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돼야 돼요. 왜냐하면 이번 구모 끝나고 난 다음에 평가원이 깜짝 놀랄 거거든요. 왜요? 구모의 성적 좋은 애들이 확 대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지금 문제를 조금 난이도 있게 낸 상태이겠지만 그 난이도 있게 낸 문제들을 재수생들이 쉽게 쉽게 풀어버릴 거란 말이에요. 그럼 변별 불가능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수능 깜짝 놀라서 난이도가 올라가야 돼요. 그걸 이해를 해야만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이렇게 해서 수능이 쉽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수능이 어렵게 나오는 걸로 생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야 모든 전략은 최악을 대비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되고요. 나머지는 크게 문제가 아니고 맨 마지막 하나만 보시면 올해 첨단학과, 계약학과가 맥스입니다. 이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거라서 내년은 더 늘어날 거지만 올해까지는 일단 역대 최고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서울대 가기가 올해가 제일 쉽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른 말로 하면 저걸 노리고 들어오는 N수생들도 많다. 대입 전형을 이해한다.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실제로 되게 간단하게 생각하면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네 가지밖에 없어요. 이게 자꾸 착각하고 오해하시는데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지금은요.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달라져요. 지금 중학교 2학년 학생들부터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으니까 대학을 어떻게 갈지 몰라요. 일단 수능이 자극고사화로 바뀌는 게 목표이긴 한데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학교 2학년 빼고 지금 중학교 3학년부터 지금 고등학교 3학년까지는 대학을 갈 수 있는 방법은 네 가지밖에 없습니다. 네 가지 중에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 네 가지 중에 나의 장점이 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입시는 장점으로 승부하는 거거든요. 단점으로 승부하는 대학 입학 사정관들은 단점을 안 봐요. 왜요? 학생부에는 단점이 기록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점을 보지 않습니다. 그럼 다른 말로 하면 내 아이의 장점이 뭐냐? 잘하는 게 뭐야? 네 가지 가운데에서.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있는 두 가지는요. 수능 성적을 봅니다. 내신 성적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객관식 능력이 뛰어난 학생을 뽑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객관식 능력이 뛰어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이건 상대평가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뛰어나도 나보다 뛰어난 놈이 많으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온다. 결국은 네 가지 길밖에 없다. 그러면 이 네 가지의 길 가운데에서 각각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수능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너 교과 성적이 어떠니?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교과 역량이 어떠니? 능력이 어때?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설명하고 있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요. 그걸 교과 역량이라고 하거든요. 교과 역량 플러스 교과 역량을 갖고 있으면 수능 성적이 잘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교과 역량과 수능 성적으로 뽑습니다. 물론 이제 서울대라든지 고대라든지 연대라든지 이런 대학들은 조금 바꾸고 있긴 하지만 그건 큰 틀은 아니니까 이걸 보고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두 가지 요소가 아주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이요. 일단 3학년 1학기가 끝났으니까 내신 성적 잘 생각해 보시면 그 내신 성적으로 하는 거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근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대부분 또 수능 체제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능 체저 학생부 교과 전형 이 두 가지가 메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객관식 능력을 객관식을 풀어내는 능력이 뛰어나다 라고 이야기하면 이 두 가지 가운데 하나의 전형을 선택하는 거예요. 대체로 일반계 고등학교 성동구 지역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생각하면 내신 성적은 괜찮지만 모의고사 성적은 잘 안 나오는 게 일반적인 케이스거든요. 그러면 내신을 내신 성적으로 가는 전형들을 고민해야 되죠. 우리는 이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 전형 강점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있다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논술이다 라고 이야기하면 오른쪽에 두 가지는 뭐냐면요. 수능 객관식 능력 이외의 능력을 측정하는 전형이에요. 대학이 객관식 능력은 모르겠고 두 가지를 보겠다는 거죠. 객관식 능력이 아닌 다른 능력을 갖고 있으면 두 가지를 갑니다. 첫 번째는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은 교과 역량입니다. 교과 성적이 아니에요. 교과 성적과 교과 역량은 다른 거거든요. 교과 역량을 봅니다. 이 아이가 어느 정도 고등학교에서 알아야 될 개념들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두 번째가 논술 역량이에요. 그리고 수능 체제거든요. 그런데 올해부터 전년도부터 조금 그랬지만 수능 체제를 논술에서 점점점점 낮춰가고 있는 추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능 체제의 역량력도 약화되고요. 교과 성적 내신의 역량력은 원래부터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논술로 간다고 이야기하면 논술 역량, 수능 체제 이 두 가지인데 그 중에서도 논술 역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논술 역량이 뭔데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예요. 문과, 이과를 따로 봅니다. 20계열은 논술 역량이 꼴은 뭐? 수학시험. 20은 논술 대박이 없어요. 왜? 그냥 수학 문제 푸는 거니까. 과탐 논술도 거의 대부분 다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수학 문제 푸는 수학 내신, 수학 모의고사 등급이랑 논술 시험이랑 별 차이 안 나요. 그러면 논술에서 대박이 나는 케이스는 딱 한 케이스인데 이과 논술에서요. 이과로 논술에서 대박이 나는 케이스는 어떤 거냐면 국어 6, 영어 6, 수학 1. 이런 애들이 있어요. 우리 학교에도,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도 한 명 있고요. 아름다운 학생이죠. 왜 공부 안 해? 이러면 수학 책 푸는다. 왜 수학만 공부해? 재밌으니까요. 해야 된다면 차라리 수학을 할게요. 영어 단어 외워야지.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런 애들이 논술에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왜? 소리 능력만 측정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논술에서, 이과 논술에서는 대박이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그냥 수학 성적과 괴를 거의 같이 하거든요. 반면에 인문계의 논술에서는 대박이 좀 나옵니다. 수학 5등급 받던 애들이 가거든요. 왜 대박이 나오냐면 논술 역량이다 라고 이때 문과 논술에서 이야기하는 논술 역량의 핵심은 추론 능력, 독혈역, 분석력.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런 능력을 객관식으로 드러날 수 없는 그런 능력을 특징적으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인문논술에서 성공을 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두 가지를 보는데 하나는 교과 역량. 아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할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있니? 1번, 두 번째가 학생부를 기반한 활동을 얼마만큼 했니? 이 두 가지가 메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네 가지가 대학이 선발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아들, 내 딸을 좋은 대학 보내고 싶다 라고 이야기하면 어디가 장점이냐고요. 내 아들, 내 딸이 어디가 장점인지를 알아야 돼요. 입시에서 성공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면 무조건 이해를 알아야 돼요. 부모님들, 제가 그 입시 설명회에 오만 입시 설명회에 쫓아다니는 많은, 무수히 많은 학부모들을 봤을 거 아니에요? 왜 다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입시 설명회에서 말하는 학원에서 하는 거, 어디에서 하는 대부분의 입시 설명회는요. 대학 입시 요강에 있는 거 그대로는 얘기하거든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가 중요해요? 대학이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죠. 뽑는 건 대학이 뽑는 거거든요. 학원이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이 뭐라고 하는지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전형에 대한 정보는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에 대한 정보를 이해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전형이 아니라 이놈이에요. 이놈. 이놈에 대한 정보가 필요해요. 이놈에 대한 정보가 있으면 그럼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장점이 뭘까요? 내 아이를 얼마만큼 잘 아냐가 포커스예요. 우리가 자녀한테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예요? 넌 왜 맨날! 그런 것 같죠? 그 말을 하는 순간 이 아이는 끝나요. 하지 마세요. 맨날이 어디 있어요. 원래 맨날 이런 말은 절대 금지해요. 특히나 수험생한테는요. 절대 금지해요. 그건 현실을 바꾸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현실을 안 바꿔요. 그럼 어떻게 돼요? 목표대학을 끌어내려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장점이 뭔지를 보셔야 돼요. 뭘 잘하는지. 그 정보가 있어야만 그 정보랑 전형을 매칭시키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정말 학생부 교과 전형 내신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100명 중에 44명을 내신으로만 뽑는 거니까. 근데 서울에 있는 대학도 서울에 있는 상위 14개당 딱 놓고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나와요. 전 부산에서 근무를 하다가 서울에 올라온 지 한 16년 됐어요. 서울의 학부모님들 상담하면서 제일 불편한 게 있어요. 상담을 합니다. 학생아 어디 대학 갈래? 인서울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문제 질문이 제 머릿속에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서울에 43개의 대학이 있거든요. 어디까지 인서울이지? 43번째 대학도 인서울인가? 그럼 거기를 가시면 되겠군요. 이러면 승지를 해요. 왜 제 딸을 그런데 보내냐고. 아니 인서울이면 된다며요. 고민하세요. 우리가 이야기라는 인서울이 어디까지인지는 부모님들 생각에 따라 다를 테지만 상위 14개 대학 정도 보면 학생부 교과전형이 10%예요. 내신 반영 비율이 10%라고요. 내신으로 선발하는 비율이요. 그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고등학교 내신 안 믿는다고요. 상위권 대학은요. 고등학교 내신 안 믿는다고요. 당연한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되게 단순하게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 있는 저기 저쪽에 은평에 있는 H 고등학교 H 고등학교의 3등급과 성동구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의 1등급 대학은 누굴 뽑고 싶을까요? 대답하지 마세요. 우리 다 알잖아. 왜요? 왜 대학은 3등급을 뽑고 싶어 할까요? 그게 비밀이에요. 다들 눈 감고 아닌 척 하고 있지만 그게 현실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왜? 제가 단언할 말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고등학교 간 내신 비교는 불가능해요. 이건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고등학교 간에 1.1의 내신을 받은 학생과 1.2의 내신을 받은 고등학교가 다르잖아요. 그럼 그 둘의 내신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고민이죠. 상위권 대학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상위권 대학에서는요. 전국에 2,300개의 고등학교에 와 있거든요. 그 2,300개의 고등학교 1점대의 학생들이 다 서울에 있는 상위 14개 대학의 원서를 쓰면 그걸로 끝이에요. 정원이요. 그게 답이 안 나오는 거라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있는 대학을 목표로 한다고 이야기하면 제일 중요한 전형이 뭐야? 정시.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그 다음에 교과, 그 다음 논술.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그래서 올해 대략 한 43만 명이 수능을 본다고 이야기를 해봐요. 그러면 의치한 수는 몇 퍼센트쯤 될까요? 자, 자기가 생각하는 퍼센테이지를 크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시작! 네. 그래요. 바로 그거예요. 몰라요. 한 번 더 생각해 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전략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요. 부모님들, 학생 여러분. 전략의 가장 기본이 뭐냐면 내가 목표로 하는 게 어떤 상태인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전략이라고 하는 걸 짤 수 있거든요. 의치, 의학 계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 그리고 스카이까지 이야기를 하면 대략 이렇게 나옵니다. 대략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너무 가능성이 없는 이야기. 맞아요. 패스. 그럼 이제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으로 쭉 가봅시다. 상위 15개 대학, 마지막 대학, 숙명여대 정도 잡는다고 생각하면요. 숙명여대가 정원이 5만 명이에요. 숙명여대까지요. 숙명여대... 왜 이러실까? 꼬투리 잡지 마세요. 숙명여대까지가 5만 1천 명이에요. 위에서부터. 수험생이 43만 명이에요. 5만 1천 명이면 12%거든요. 그럼 숙명여대가 어떤 학생들이 가는 대학이라고요? 상위 12% 학생이 가는 대학이라고요. 근데 우리가 인서울 이야기를 할 때 제일 많이 나오는 대학이 숙명여대거든요. 인서울 마지막 대학. 아니면 건동홍수까지. 그렇죠? 아니면 국숭세당까지 가는 건 좀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런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국숭세당까지 간다고 하면 숙명여대까지라고 이야기를 하면 5만 1천 명이니까 12%의 대학이에요. 그러면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 5만 1천 명은 정시랑 수시를 다 합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시로 간다고 생각하면 몇 퍼센트요? 5%요. 정시로 5%요. 서울에 있는 상위 15개 대학을 간다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전형별로 봤을 때 5% 안쪽에 들어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3학년, 4학년. 4학년? 3학년, 6년을 학원을 다녔어요. 수학 한 과목. 학원이 30만 원, 1년에 360만 원. 그렇죠? 6년, 2천만 원. 그리고 지난번 기말고사 그 수학 등급이 나왔다고요. 얼마짜리? 2,500만 원짜리. 질문.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2,500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 쏟아붓고요. 내신이 수학 성적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하나도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계속 학원을 보내는 거예요. 언젠간 나아지겠지. 그걸 전략적 실패라고 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하는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건 100% 실패하는 방법이거든요. 왜요? 걔가 공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2,500만 원에 수백 시간을 쏟아붓고 그 성적이 나왔는데 어떻게 공부한 거예요? 공부를 안 한 거지. 쏟고 있는 거라고요. 방법이 잘못되었으면 그 방법을 수정을 해야 결과가 바뀌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이 방법을 수정할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정된 실패로 가는 거예요. 오늘 제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부모님이 제일 많이 고민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방법이 뭐가 잘못된 거지? 제수를 각오하더라도 방법이 뭐가 잘못된 거지? 그럼 제수해서 성공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합시다. 우리가 만들고 싶은 건 5%의 학생 이건 부모니까 당연하잖아요. 부모는 내 자녀가 나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5%의 학생 3%의 학생 1%의 학생 만들고 싶잖아요. 그러면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뭐가 잘못됐지? 학생부 교과 전형부터 살펴보도록 합시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기본적으로는 그냥 학생부 내신 반영이 50%를 넘으면 전부 다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기는 거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선택과목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고등학교 그리고 학교별로 학생의 선택과목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돼요. A 학생은 가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고 B 학생은 나라고 하는 과목을 들었는데 가랑 나랑 비교를 하려고 보니까 웃기잖아요. 과목도 다르고 시험 난이도도 다르고 그럴 텐데 비교가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학이 꼼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진로선택과목을 어떻게 하겠냐면 계산식을 만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저 부분이거든요. 진로선택과목에 대해서 계산식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이 계산식의 결과를 딱 보는 거니까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있고 나한테 불리한 대학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원서 쓸 때 자동으로 나오거든요. 그때 봐 두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학생부 교과 전형을 쓸 때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있고 불리한 대학이 있다라는 걸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걸 알아두시는 게 필요하고요. 학생부 교과 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정량적인 전형이기 때문에 예측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요 근래 나오는 프로그램들 빅데이터가 베이스가 된 프로그램들이 원서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그런 원서 프로그램들을 적용하면 합격률이 아주 높게 나타나거든요. 조금만 분석하시면 돼요. 조금만 공부하고 조금만 분석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합시다. 어쨌든 그러다 보니 모든 고등학교에 내신 성적 좋은 학생들이 여섯 장의 카드를 쓴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중복학격들이 계속 나오겠죠. 그러니까 중복학격 되면 여기 빠지고 여기 빠지고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다시 돌아서 들어가는 걸 충원합격이라고 하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은 충원합격이 매우 높은 전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준비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3년치 충원합격률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돼요. 이거 대체로 대부분의 대학에 입학 전 페이지에 들어가면 3년치 충원합격률을 공개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3년치 입결 그리고 3년치 충원합격률을 계산을 쭉 해보셔야 돼요. 수시는 6장의 카드를 씁니다.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6장의 카드를 쓰는데 9월 6일 날 9월 모평이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5일 뒤에 원서를 쓴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부터 준비를 하면 흔히 말하는 폭망이에요. 준비가 하나도 안 되거든요. 5일 동안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은 뭐냐면 6장의 카드를 쓰기 위해서 곱하기 3 해서 18장의 카드를 분석해놔야 돼요. 18장의 대학은 18개의 대학을 분석을 해놓고요. 그 18개의 대학 가운데서 구모 성적 보고 나머지 2개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당 3개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모 성적 보고 나머지 2개 버리는 거예요. 하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준비할 필요가 없고 준비를 미리 세팅을 다 해놨기 때문에 5일 안에 싹 정리 끝나거든요.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거니까 18개 대학 18개의 모집 단위를 내가 픽스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걸 지금 준비를 해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서 학생부 교과전형 쓴다고 생각하면 학생부 교과전형 쓰는 대학들 3배수 정해서 분석 3년치 입결 분석 3년치 추몬율 분석 그리고 경쟁률 분석에서 어디까지 눈치 작전을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까지 대부분 다 픽스를 해놔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구모 성적 보고 난 다음에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당황하는 이유가 뭐게요? 안타깝게도 그래요.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올 거거든요. 안타깝지만 제 학생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서울에 있잖아요. 서울시 교육연구원이 연구해서 발표한 빅데이터 자료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 3학년 재학생들의 성적은 3월 학평 6월 모평 9월 모평 수능 완만한 하강세 85%의 학생이요.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의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포커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저기에요. 학생부 서류 제일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어지고 있고 제일 변수가 큰 지금까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정량평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신을 반영을 하고 내신순으로 줄을 세워놓고 수능체제 다생했냐 못했냐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위권 대학에서는 서류 반영이 이제 시작됐거든요. 고대부터 시작해서 지금 서류 반영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류도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드리고요. 이게 올해 학생부 교과 전형의 선발 방식이에요. 건국대학교, 고려대학교, 경희대학교, 동국대학교를 보시면 서류라는 반영이 있죠. 서류가 나오는 게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반영한다라는 거예요. 학생부 종합전형을 축소해서 반영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려대학교 쓴다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이제 내신은 아주 높은 상태에 유지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니까 대부분의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1.4, 1.5 정도가 추천을 받게 될 거거든요. 1.4, 1.5가 추천을 받아서 고대 추천을 썼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문제가 하나 생기네요. 뭘까요? 2,300개의 고등학교에서 원서 쓰는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게요? 1.4요. 그러면 내신은 변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신 무력화되는 거예요. 뭘로 뽑아요? 서류로요. 새로운 학종 생긴 거예요. 다만 지금까지의 학종과의 차이점은 뭐냐면 내신이 자격 기준이 되는 거예요. 내신을 자격 기준으로 만든 새로운 학종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완전 새로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미 오래전부터 존재하고 있었거든요. 이걸 우린 뭐라고 부르냐면 서울대 직윤이라고 불러요. 서울대 직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2028 그러니까 고교학점제가 적용되고 난 이후에 상위권대학이 일제히 이 방향으로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부터는 이렇게 가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어쨌든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고려대학교를 쓴다. 내 경위대학교를 학생부 교과전형으로 내신이 아주 좋아서 1.0이야! 라고 생각하고 경위대학을 썼어요. 그런데 떨어진단 말이에요. 학생부 교과전형인데 1.0인데 떨어진다고요. 왜 떨어져요? 서류가 안 좋으면요. 그러면 서류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전형이 있는 대학을 할 때는 내 서류가 경쟁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돼요. 학생부가.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해진 거예요. 내년부터는 이게 점점 더 확대되거든요. 원래 시작은 고려대학교, 동국대학교에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 해에 건국대학교, 경희대학교에 합류했고요. 그 다음에 내년에는 한양대학교에 합류해요. 그렇게 해서 점점 확대가 될 거거든요. 그래서 고교학점제 넘어가면 상당수가 이런 전형으로 선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걸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어쨌든 학생부 교과전형의 선발 방식은 대학을 찾아보시면 돼요. 별로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경희대학교 입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국수형 사안을 반영을 해요. 국수형 사안에 대한 이야기. 저희는 국수형과 사회성적 반영 안함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결 쭉 보시면 되고요. 입결은 자료도 나와 있으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한양대학교 학생부 교과전형의 70% 컷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부 교과전형이 얼마나 빡센 전형인지. 여기 하나만 기억해 볼까요. 도구동문학과 1.66입니다. 기억해 두세요. 그다음에 한양대학교 기계공학부 1.33이에요. 내신 70% 컷 기억해 두세요. 이건 세종대입니다. 세종대쯤 가면 2등급대가 나오기 시작해요. 2.대, 3.대, 중반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과를 잘 골라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차이가 하나 있어요. 이게 70% 컷. 모든 대학이 70% 컷만 반영을 하거든요. 그럼 70% 컷이라는 말은 뭐냐면 10명의 학생 가운데서 7번째 학생이라는 이야기거든요. 합격하는 학생 최종 합격이니까 충원 다 돌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합격한 학생들 6번째, 7번째 학생을 말하는 거거든요. 충원, 70% 컷이요. 그런데 문제는 밑에 몇 명이 더 있다고요? 밑에 30%가 더 있다고요. 아, 그럼 부모님 이게 우리가 진짜 착각을 하는 건데 숫자가 30%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기에 컷트가 나오는 예를 들어서 지능 기정공학과다라고 이야기하면 3.0이잖아요. 그럼 밑에 30%가 있으니까 아, 문 닫는 건 한 3.3 정도 되겠네? 절대로요. 문 닫는 건 3.1. 그 정도에서 끝나요. 왜요? 그 성적 때 아이들이 다 쓰는 거거든요. 엄청 촘촘하게 깔려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절대 30%라고 해서 많은 게 아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게다가 학생부 교과 전형은 선발 인원이 정말 적거든요. 정말 많이 뽑으면 10명, 이렇게 대부분의 학과가. 그러니까 결국 밑에 3명 있다는 이야기예요. 3명 있는데 그게 0.3, 0.4 차이 안 나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까 제가 기억하라고 했던 게 있었습니다. 한양대학교 도구동문 얼마? 1.66. 기계공학부 1.33.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중호중문학과 2.07. 기계공학부 1.66. 어디요? 고려대학교예요. 고려대학교예요. 어? 어디가 더 가고 싶으세요? 그런데 어디가 성적이 더 높아요? 한양대 가요. 왜요? 서류. 서류. 이게 서류의 힘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부모님들이 그냥 대충대충 넘어가고 그냥 띄엄띄엄 넘어가게 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학교장 추천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중호중문학과에 들어갔다는 학생이 2.07이라고 생각하면 2.07을 받은 학생이 뭘 한 거라고요? 그 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은 거예요. 어? 이상하죠? 2점대의 학생이 학교장 추천을 받았어요. 왜요? 일반계에서는 불가능한 이야기죠. 어디예요? 자사고 애들이요. 특목권이 이 전형을 잘 안 쓰니까. 자사고 애들이요. 그러니까 이게 왜 심각한 이야기냐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자사고 학생들이 삐짓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 학생부 교과 전형에 서류가 반영되면서요. 그 부분에 대한.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전부 다 일반고 전형이었거든요. 모든 대학의 학생부 교과 전형은 일반고만 쓰던 전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서류를 반영하면서 자사고가 삐짓고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준 거예요. 2.0이 학교장 추천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1점대의 학생들이 안 받았다는 이야기거든요. 자 너 이리와 고대 학교장 추천 쓰자. 선생님 저를 뭘로 보시고 그런 대학을 쓰라고요? 홍치뿡 이러면서 가버려요. 2등 이리와 받자. 아이 선생님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가버려. 그래서 2점대가 받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만 이게 해결이 된다라는 거 생각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보세요. 전년도 학생부 교과 전형 입결 제가 말씀드린 때 두 가지 했어요. 학생부 교과 전형 할 때 반드시 뭐하라고요? 1번 합격선 반드시 확인할 것. 전년도 입결 반드시 3년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원 합격 3년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를 달성할 수 있냐 없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이 있고 없는 대학이 있으니까. 이게 중앙대학교 학생부 교과 전형 수능 최저의 기준 충격 변화예요. 뭐냐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생각해 보세요.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제발 제발 부탁드리는 거예요. 학생들이 원서를 쓸 때 어떻게 쓰냐면요. 6월 모평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6월 모평 기준에 국어 3, 수학 4, 그리고 영어 3이 나왔어요. 그럼 합 3개 합 얼마? 10. 그죠? 그럼 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진짜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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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해가지고 수능에서는 합 7을 만들 테다. 그럼 몇 개를 올린 거예요? 3개 영역을 합쳐서 3등급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를 한 거잖아요. 그쵸? 이 학생이 그 3등급을 올리는 동안 나머지 위에 있었던 1, 2, 3등급을 전부 다 놀고 있죠.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원서를 쓸 때 수능 체제의 기준을 어떻게 잡냐면 국어, 영어, 수학, 탐구, 뭐 끼워넣어도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이 합 3합 이렇게 나오니까 3합으로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면 3합해서 플러스 1이 끝이에요. 마이너스 1이죠. 7을 받았으면 자기가 맥스 달성할 수 있는 수능 체제는요. 6이에요. 끝. 더 이상은 달성 안 돼요. 이해되셨죠? 그 부분을 선명하게 해야 돼요.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요. 40%가 수능 체제을 달성하지 못해서 떨어져요. 그럼 수능 체제 쓸 때 어떻게 쓴 거예요? 높여서 쓴 거죠. 절대 높이지 마세요. 잡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6월 모평 그리고 9월 모평 두 과목 평균 거기에 마이너스 1, 끝. 선생님 2는 살짝 제가 2등급 아, 수학이요. 1등급 끝자락이에요. 2등급 초반이에요.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평균 내고 거기에 마이너스 1, 끝. 그리고 그렇게 적으면 수능 체제를 달성하지 못할 확률이 한 8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6개를 쓴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마이너스 1 해서 쓰는 건 무조건 2개. 2개 이상은 절대 금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는 어떻게 해요? 평균 낸 거 그대로. 나머지 2개는 우리가 요즘 흔히 말하는 우주상향. 쓰고 싶은 거 마음껏 쓰세요. 왜요? 6개니까. 어쨌든 6개 중에 하나만 붙으면 되거든요. 6개 중에 하나만 딱 안정권 쓰고 나머지는 우주상향 하셔도 돼요. 제가 제일 많이 뻥튀기 하는 게 안전 딱 하나 쓰고 너 어디가 마지노선이야? 이렇게 물어보면 여기요. 넌 절대 못 가. 두 개만 내리자. 이러고 난 다음에 두 개 딱 내리고 난 다음에 나머지는 우주상향을 질러버리거든요. 그런 식으로 써도 돼요. 전략은 무조건 6개 중에 하나만 붙으면 되니까. 그 전략을 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 달성 비율이 학생부 교과 전형은 40%, 60% 정도 수준되는데 논술은 수능 최저를 달성하지 못하는 비율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수능 최저를 달성하지 못해요. 왜요? 높여서 쓰거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정시에 대한 이야기요. 킬로모랑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 했으니까요. 어렵게 나옵니다. 어렵게 나온다고 준비를 해야 돼요. 얼마나 대학이 빡센지를 보여드릴게요. 수능 수학 성적입니다. 2022 가형이었고요. 보시면 표준 점수가 134점이에요. 134점은 수능 수학 역사상 아주 낮은 표준 점수예요. 높을수록 어려웠던 거니까. 134점은 정말 물수능, 물수능, 물수능 대박 물수능이었거든요. 그래서 쌩 난리가 났었죠. 그 다음에 만점자 890명 그 다음에 2021 수능에서 137점이 됐어요. 조금 어려워진 거죠. 137점이면 조금 평이한 수능 조금 쉬운데 평이한 수능 조금 어려워졌는데 만점자가 100명 정도 늘었네요. 여기까지는 인정 2022 수능 147점 역대급 난이도 수능 전체 수학에서 4등, 5등 정도 되거든요. 147점 어마어마하죠. 만점자 변수가 되게 많았어요. 이때 약대 이런 문제들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했지만 어쨌든 뭐 때문에요? N수생이 몰린 결과 N수생이 몰린 결과는 이렇게 나오거든요. 왜요? 나 수학 자신 있어 이게 전국에 몇 명쯤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나 수학, 수능 수학은 진짜 대박 자신 있어. 전국에 몇 명쯤 될까요? 6천명이요. 수능 수학에 자신 있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네 6천명이 아니고 9천명이군요. 9천명이요. 왜요? 의대 가는 애들 정시에서 수학 들으면 못 가거든요. 그 다음에 어디에 할 수 있어요? 전전년도 성균관대학교 약대 성균관대학교 약대 논술 시험은 수학 끝 다섯 명 모집에 3,300명이 모였어요. 그 3,300명의 공통점은 의대를 갈 학생들은 약대를 안 쓰거든요. 걔들이 모인 이유가 뭐예요? 나 수학 잘해요. 끝 나 수학 잘해 덤벼. 첫날 경쟁률 300대 1 잘 생각을 해보세요. 300대 1의 경쟁률을 보고 둘째날 원서를 넣는 놈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나 수학 자신 있어! 다 덤벼! 그게 다섯 명 모집에 3,300명이 모이는 게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 생기는 거죠. 수학 자신 있는 애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이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건 2022 수능에 2023 수능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돼서 없는 거예요. 2022 수능에 재학생들의 분포도예요. 재학생들의 수학 분포도. 재수생들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재수생들의 수능 점수 분포도요. 차이 엄청나죠? 그런데 문제는 2022년 수능부터 시작된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놈이에요. 3등급 때 보시면 20%가 찍혀 있잖아요. 제가 문제예요. 지금까지 2022년 전 2021 수능까지 저 3등급 때는 대부분 10% 초반이었거든요. 평균적으로 10% 초반에 끊겼거든요. 그런데 2022 수능부터 3등급 때가 폭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유를 분석해 봤죠. 제가 하는 일이니까 그래야 대처가 되니까 수능이 들어올 때 이놈들이 2년 교육을 세우고 들어옵니다. 의대를 가기 위해서 첫 회에 몇 등급 받아요? 3등급이요.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등급을 받고 만점을 받고 한 개 틀리고 이렇게 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2년 교육이 아니고 1.6년 교육이죠. 반수까지 해서 하나 딜 요즘 재수하는데 4천만 원 들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랑 6천만 원 딜을 한 거죠. 좋아 그 대신 내가 엄마, 아빠, 가슴에 훈장 하나 달아줄게. 의대 빠밤 달아줄게. 6천만 원 딜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계속 이렇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수능의 표준점수 평균을 보면 이거 재학생들이에요. 97점대에서 왔다 갔다 재수생들이요. 108점대에서 왔다 갔다 과목별로는 국어에서 11점 수학에서 표준점수라는 점수가 11점 22점 차이 나요. 이 22점의 표준점수 차이는 고대랑 동국대 정도의 차이입니다. 평균적으로 고대 재수생들이 고대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재학생들은 평균적으로 동국대 쓰고 있다는 이야기가 돼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대기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립니다. 정시에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 딱 하나 있습니다. 덮어놓고요. 정시에서 성공합니다. 진짜 성공할 수 있어요. 무조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정시에서 딱 하나의 조건만 달성하면 돼요. 하루에 16시간 공부하기. 끝. 그럼 질문 내 아들, 내 딸은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특별한 변화가 필요해요. 진짜요. 정시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거든요. 이 아이가 하루 3시간 공부하는데 3시간 공부하고 난 다음에 나 오늘 너무 열심히 공부했어. 머리 찌내리려고 그래. 잠깐만 쉬었다 할게. 이러고 핸드폰 꺼내는 이 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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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 그 아이한테 그 아이가 하루 16시간을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부모님의 강요론 절대로 불가능해요. 방법을 바꾸셔야 되거든요. 이 아이의 인식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무언가의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요. 얘는 절대 공부를 안 할 거거든요. 지금까지처럼 행동할 거거든요. 왜냐면 부모님들 잘 생각해 보세요.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부모님, 아들내미, 딸내미한테는 좀 미안하지만 얘들은 지금 성적이 되게 마음에 들어요. 얘들은 지금 성적을 되게 만족해하고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죠? 바꾸려고 변화하지 않잖아요. 바꾸려고 시도하지 않잖아요. 그 말은 만족스러운 거예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공부와 놀이의 균형 상태예요. 완벽한 균형점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놈은 고등학교 3년 동안 성적이 안 바뀌잖아요. 완벽한 균형점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바꾸실 거예요? 내가 공부하란다고 해요? 야! 내가 알아서 한다고! 이런 이야기는 하겠지. 그죠?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부의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이야기하더라도 공부의 핵심은 혼자 공부하는 거예요. 상위권 학생들, 최상위권 학생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요. 얘들은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픽스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얘들의 핸드폰이 있다고 하더라도. 우린 지금 어디에 있나면 정말 마음 아프게도 여기 있거든요. 맞죠? 스스로에 대한 동기부여. 그게 아니면 절대 공부할 수 없어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요. 인강 듣는 시간 말고요. 학원 간 시간 말고요. 혼자 공부하는 시간.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내 딸이 어떻게 혼자 공부하게 만들 것이냐에 대한 고민을 좀 확인을 하셔야 돼요. 97일밖에 안 남았지만 97일의 기적도 가능하니까. 그렇죠? 공부하라는 말을 빼고 도전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학생부 종합전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부모님들의 생각하고 다르게 입학사정관님이 뒤에서 나중에 강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지만 학생부 종합전형은 시험이에요. 부모님들이 생각하기 다르게 시험이에요. 보고자 하는 평가 요소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수합니다. 뛰어납니다. 그딴 거 안 본다고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그런 걸 보는 게 아니에요. 이 학생이 그 대학이 요구하는 게 있거든요. 그 대학이 요구하는 걸 학생부에 구현해 놓으면 뽑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마다 학생부 평가 전형력서 조금조금씩 다르거든요. 서울대는 궁금한 학생을 뽑거든요. 그럼 어떻게 해요? 궁금하면 만들어주면 돼요. 학생부에. 학생부에 처음부터 끝까지 궁금함으로 세팅을 해놓으면 얘는 서울대를 가거든요. 전년도에 제가 저희 학교에서 보낸 최고의 서울대학교 학생. 제가 그 원서 쓰면서 넌 무조건 붙는다라고 이야기했던 제가 3년 동안 학생부를 만들었던 학생이거든요. 넌 서울대학 무조건 합격. 2.8. 학생부 역량과 진로 역량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비슷하게 나오고 있죠.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서울대학교 건데 넘어가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하나만 딱 이야기.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학생부 마감이 부모님들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성동구에 있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라고 할지라도 학생부 마감은 8월 31일이에요. 8월 31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학생부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바꿔주세요 이러면 당연히 기분 나쁘니까 안 바꿔주겠죠.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셔야 돼요. 제가 방학 때 고3들이랑 그 상담하고 있거든요. 지금 너는 학생부를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이렇게 이렇게 바꾸는 거야. 그렇게 바꾸고 작업하고 난 뒤에 입결이 좋아진 거예요. 그 좋아진 입결을 만들어낸 거예요.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선생님 저희 학교는요. 진짜 안 바꿔주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노력해가지고 한 줄 두 줄 바꾸잖아요. 그러면 좋은 평가. 이 한 줄 두 줄을 만들기 위해서 이 학생이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게 뭐예요? 발전 가능성이요. 현재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그걸 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만 딱 말씀드릴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탐구력 보이시죠? 학업 역량을 측정하는 세 가지의 방법 중에 하나예요. 탐구력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전년도까지 뭐였냐면 탐구 활동이었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바꿨을까요? 대학이 탐구 활동이라고 했더니 뭐래요? 학생, 학부모, 교사, 학원, 기타 등등 모든 사람들이 탐구는 모르겠고 난 해본 적 없고 뭐만 해요? 활동이요. 미친 듯이 활동만 하는 거예요. 대학이 보려고 하는 건 활동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 활동에서 이 아이가 무엇을 했냐가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대학이 뭐라고 그래요? 탐구력으로 바꾼 거예요. 활동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착각하지 마시라고요. 자, 대학이 이걸 평가하는 체크리스트예요. 이걸 제가 그냥 슉 넘어가는 이유는 그냥 집에 가셔서 찾아보세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라고 치면 책자가 하나 나올 거예요. 대학이 다 공개하고 있거든요. 그거 한 번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한 15일, 19일 정도 남았잖아요. 19일 동안 뭘 할 수 있는지가 선명하게 나타나거든요. 이게 체크리스트 같은 거예요. 학생부의 학업 역량을 어떤 식으로 평가할 것이냐라고 하는 체크리스트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위에 거는 학업 성취도를 보는 거고요. 중간에 3개는 학습 태도를 보는 거예요. 밑에 3가지는 탐구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탐구력이 뭔지도 잘 모르겠는데 탐구력을 측정하는 질문이 이런 거잖아요. 첫 번째, 교과와 각종 탐구 활동 등을 통해서 지식을 확장하려고 노력하는가?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뭐예요? 확장.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스스로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면 대학이 지식의 확장을 본대요. 학생부에서. 그러면 나는 학생부에 뭘 보여줘야 돼요? 지식의 확장을 보여줘야죠. 그럼 그 다음 질문이 이거예요. 지식의 확장이 뭐지? 그걸 정리하셔야 돼요. 진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학생부는 역량을 봅니다. 이 역량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두 가지예요. 능력하고 역량하고 차이가 뭘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둘이 다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대학은 능력을 안 봐요. 대학은 능력을 보는 게 아니라 역량을 보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공부를 해야죠. 역량이 뭐지? 이 공부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제가 대학을 잘 보내는 이유는 뭐냐면요. 저는 그런 역량이나 창의력이나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 그 단어가 가지는 학문적인 의미를 따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공부를 안 하고 그 느낌 그대로 가요. 나의 느낌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거예요. 왜? 대학 교수들은 공부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그 분야를 공부를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역량이 다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창의력이 뭐가 있을까요? 밑에 창의력을 내려가면 밑에 유창성이나 독립성이나 이런 것들이 쭉쭉쭉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학생부에 창의력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독창성을 보여주는 거, 유창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작업들이 필요하거든요. 그거 19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시라고요. 지식의 확장이라고 하는 게 뭐지? 나는 지식의 확장을 어떤 장면, 제일 중요한 단어 하나 알려드렸어요. 어떤 장면으로 보여주지? 어떤 장면? 그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학업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은 특정한 학업 능력을 가지게 되면 그 학업 능력과 관련된 진로의 어떤 관심 영역으로 빠지게 되고요. 그 관심 영역에 대한 공부를 하게 되면 탐구 역량이 키워지게 돼 있어요. 한 부분을 깊이 파고드니까요. 그렇죠? 그렇게 탐구 역량이 키워지고 나면 학습 태도가 완전히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학업 능력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선순환이 쭉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진로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진로에 대해서 깊이 고민했다면 그 분야에서 사용하는 개념들을 쭉쭉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제가 성동지역에 있는 고등학교 학생부터 전부 다 봤거든요. 그런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힘들죠. 그걸 만들어보자고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조금 밖에 안 남아있지만 어쨌든 만들 수 있어요. 많이 만들려 하는 거 아니에요. 딱 두 과목만 만드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 과목에서 그것만 딱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 됩니다. 자, 어떤 학생이 괜찮아 보이세요? 우린 다 B학생. 그렇죠? 저도 학교에서 대판 싸우거든요. 맨날 2.8 서울대 쓸 때 대판 싸웠거든요. 왜 그 왜 쓰냐고. 저는 100% 합격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요? B가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저 평균 성적은 내신 평균 성적은 입학사정관들이 안 봐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A학생은 1학년 때 3.8에서 3학년 때 1.9. B학생은 1에서 3으로 떨어진 학생. 여러분 같으면 어떤 학생을 뽑겠냐고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학생분 전체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 전체를 보고 판단하는 것들 가운데서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경기도에 있는 모 고등학교 학생부예요. 자율활동의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성동구 관할에 있는 고등학교도 이런 내용이 조금 있긴 하거든요. 이런 내용은 입학사정관들한테 어떻게 보이냐면 이렇게 보입니다. 그럼 이 학생의 학생부를 봤어요? 평가할 수 있어요? 없어요? 평가 못하겠죠. 뭐가 보여요, 평가를 하지. 그렇죠? 그럼 이 학생의 학생부는 어떻게 돼요? 평가 보류예요. 평가 보류는 탈락. 나는 감히 너의 학생부를 평가할 수 없어. 탈락. 뭐가 보여요, 평가를 하지. 그럼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복사해서 붙여 놓은 거. 나의 학생부여야 돼요. 나의 학생부와 우리의 학생부를 만들어놨잖아요. 우리의 학생부니까 떨어져야죠. 그 고등학교의 학생부에는 떨어져야지, 그럼. 내 학생부만 있어야 돼요. 윤희구의 학생부. 이해됐죠? 내 아이의 학생부. 그 학생부에는 내 아이만 나와야 돼요. 그걸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게 필요해요. 자율활동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나와 있는 자율활동의 가운데 입학사정관들이 보는 건 이 화면이에요. 아, 회장이구나! 와, 탈락. 왜요? 1번 우수한 해장, 덜 우수한 해장. 여러분 고등학교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교? 직장으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 부장 정말 일 잘한다. 고개 끄떡끄떡거리는 학부모님이 있네요. 충격적이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일 잘하는 부장이 있을 수 있죠. 직장 상사 생각해 보세요. 일 잘하는 직장 상사도 있지만 일 못하는 거저 숟가락만 얹어놓는 직장 상사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장은 우수한 거예요? 우수한 거예요? 안 우수한 거예요? 몰라요. 이게 입학사정관의 입장이에요. 대학의 입장이라고. 몰라요. 회장은? 몰라요. 전국에 2,300개의 고등학교가 있다고요. 회장이 몇 명쯤 될까요? 그걸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웃긴 거라고요. 아니에요. 회장을 어떻게 했냐고요. 어떤 액션을 취했냐고요. 그 액션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자율활동. 저희 학교 서울대에 보낸 학생 자율활동이에요. 위에 보시면 다 가려져 있죠. 뭐예요? 복사에서 붙여넣기 한 거. 왜? 똑같은 행동을 했으니까. 활동은 똑같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한 활동은 다 똑같이 저렇게 기록이 돼요. 그러면 이제 보여지겠죠. 이렇게 보여집니다. 포커스는 뭐예요? 밑에 나와 있는 내용이요. 그래서 뭐 했는데? 세미나 과정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에 대해서 뭐 했어요? 인식했네요. 한계와 극복 방안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졌네요. 질문했네요. 탐색했네요. 그러면 이 한 문장에 이 학생의 행동이 몇 개 나왔다고요? 네 개예요. 이 학생의 구체적인 행동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읽으면서 입학사정관들이 뭐예요? 이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겠죠. 그림 그려진네? 합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학생분들을 이렇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내 아이가 어떤 액션을 취해야죠. 그죠? 내 아이가 액션을 취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액션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자 이 교과세특 어때요? 보이세요? 물리교과세특입니다. 이 교과세특은요. 100% 탈락하는 학생의 교과세특이에요. 왜요? 왜 우수한지 왜 탁월한지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없거든요. 보세요. 저기 나오는 뛰어남, 호기심, 마음, 자기주, 끊임없이 탐구하고 모범적이고 우수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을 10만 명 정도가 쓰고요. 그 10만 명의 공통점이 뭐예요? 우수합니다. 뛰어납니다. 탁월합니다. 모범적이 성실합니다. 끝. 그럼 변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저런 말은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지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 밑에 이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 꼬리에 꼬리를 무는 독서. 두 개의 교과 내지는 세 개의 교과 자율활동까지 연결시켜서 포커스는 하나예요. 자율활동 하나 내지는 동아리 활동 하나랑 교과 두 개랑 그래야 지식의 확장이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최소 세 개의 영역 19일 동안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어쨌든 제발 학생부가요.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학생부가 진짜 기가 막힌 학생부가 있어요. 이 학생이 진짜 호기심이 정말 넘친 학생부. 그래서 제가 딱 그 학생을 얼마 전에 수원에서 상담을 한 학생인데 진짜 호기심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와 딱 덮고 탈락. 왜요? 대학이 요구하는 건 호기심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대학이 요구하는 건 지적 호기심이에요.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깊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깊이 들어갈 거냐고요. 그걸 만들어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실제로 보면 면접평가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면접평가에서 3배수를 선발하잖아요. 그럼 3배수를 선발하면 1단계 1배수에서 합격하는 학생의 비중이 한 40%, 45%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2, 3배수에서 합격하는 학생의 비율이 55%가 된다는 건데 학생부는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놓고 면접에서 거짓말이 발각되어서 떨어진 아이들. 그런데 학생부는 조금 2배수, 3배수 의문점을 갖고 있고 질문할 거리가 있고 어떻게 하냐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학생부 기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궁금해서 부르거든요. 이게 3배수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3배수 학생들은 면접을 딱 하잖아요. 면접을 낸다. 이거 너무 학생부 그대로. 학생부 했던 게 진짜 자기가 다 했던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합격.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나면 막 어마어마한 생각들이 다 드실 거예요. 그런데 확실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대학은 고등학교를 평가하지 않아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대학은 고등학교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뭐예요? 그 속에서 네가 뭐 했냐고요. 이걸 봐요. 전요. 정말 정말 안 되는데 이거 하나 바꿔보려고 이렇게 빠둥빠둥 애를 썼는데요. 합격. 제가 다 그렇게 보낸다니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가 발전 가능성이라는 단어거든요. 자,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는 뭐게요? 지금이 지금이 볼품 없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걸 증명하기만 하면 돼요. 이게 사실이면 뽑아주는 거거든요. 그걸 만들어보자고요. 제가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드린 결과물이 제가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서 이렇게 나왔어요.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자유량 사례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학교라도 상관없어요.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조금만 실현내고 구체화시켜내고 해서 나의 학생부를 만드는 순과 완전 달라지게 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서울시립대예요. 여기 보시면 학교 한 학생 얼마예요? 일반고예요, 이거. 자사고, 특목 다 빠지고요. 일반고 학생들 가운데서 문 닫고 들어가는 학생 얼마? 5.1. 그럼 이 학생은 어떻게 해서 합격했을까요? 되게 단순한 이야기를 하죠.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5.1의 내신을 가지고 서울시립대를 붙었어. 왜? 나중에 서울시립대에 입학사정관 오시잖아요. 꼭 물어보세요. 왜 그런지 증명하면 돼요. 나의 역량을 증명하면 돼요. 그러면 학생부가 통과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시면 되겠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야기들이니까 다 연결시켜서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논술 전형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는 프린트로 받은 책자로 대체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논술에서 제일 중요한 거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수능 쳐줘 제발 제발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논술 시험을 보로를 안 가요. 애가 논술 시험 감독관도 한 번씩 가거든요. 하도 부탁을 해야 되면 가거든요. 논술 시험장에 텅텅 비어있어요. 3분의 1만 5거든요. 왜요? 수능 쳐줘. 끝! 그 부분에 대한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자기한테 맞는 논술 대학이 있어요. 그거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거 4년 전 기출 문제 가지고 자기가 풀어보면서 해결을 하셔야 되는 거 이야기를 해두시면 되겠고요. 라틴어에서 돌멩이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페트라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페트라라는 단어는 영어의 피터의 오원이 되는 단어거든요. 돌멩이는 돌멩이인데 어떤 돌멩이냐면 딛고 올라가는 돌이요. 디딤돌, 반석 성경에서 베드로라고 표현되는 단어거든요. 그런데 스칸달룸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영어의 스캔들의 오원이 되는 단어예요. 어떤 돌멩이냐면 걸려 넘어지는 돌이요. 학부모님들한테 질문 드립니다. 자녀 입시 문제에 관해서 부모님은 페트라이세요? 스칸달룸이세요? 마음은 알아요. 마음은 페트라죠. 그런데 행동이나 말이나 눈빛은 전부 다 스칸달룸이에요. 제가 100% 확신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아이가 나를 딛고 올라갈 수 있는 페트라가 될 수 있는지 고민하셔야 돼요. 학생들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 둘러싸고 있는 고등학교, 선생님, 사건, 환경 페트라일까요? 스칸달룸일까요? 그건 중립이에요. 페트라인지 스칸달룸인지 결정적인 건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이 그 상황을 페트라로 만들고 정의 내리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을 가는 거거든요. 긴 시간 제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멋진 페트라 부모, 페트라 학생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